2014년 9월 둘째 주 베델한인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라며 특별히 새가족을 위한 5주 과정의 새가족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새가족반을 마치시고 정식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많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극사역팀에서 9월 20일 토요일과 21일 주일 오후 7시에 분당에서 이틀간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거룩한 순교 손양원을 공연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차 민들레 동산이 9월 26일 금요일부터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A 77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10월 4일 토요일과 5일 주일 그리고 11일 토요일과 12일 주일에 본교회에서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새가족 만찬이 9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에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사역 안내, 목회자 소개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새가족 만찬에 새가족 클라스를 수료하신 분들을 초대하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